한국의 전쟁 한국의 전쟁 한국의 전쟁 한국의 전쟁 태국님 뭐해? 아 시끄러워 빨리 좀 모아 내가 모아주는 사람이야? 게스트는 게스트답게 조용히 낚시를 해 구박을 하냐 아무리 게스트지만 뭐야 뭐야 물었어 물었어 배꼽에 깼어 배꼽에 깼어 이렇게 불면 내가 바닥에 빠져 죽을게요 게스트가 먼저 잡았다 허재형 황금 뺏지 않아 탈락하거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단독일이야 단독일이 200kg로 가겠습니다 억은 있는데 안 보니까 한 줄 알았어요 차라리 한 줄 알겠어요 고기대님 손벵이를 뺏고 나오네 나 뿐이야 해파리 봐 해파리 바다 처음 봐요? 바다? 낚시 왕이시네 형님 완도에 있는 거 내가 다 잡는다 지금 앉아야겠다 앉아야겠어 겨드랑이 피 날라 그래 겨드랑이 털 빠지겠어 털 과연 이것을 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입니다 이것은 노동입니다 노동 여러분 이건 짐이 아니에요 특히 표시의 방어는 노동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동동! 내 거보다 더 큰 걸 잡아 이 자식아 이게 짐이 생활입니까 자 400kg 넘치게 하자 노동이에요 노동 약돌채가 안파돌채 아이씨 자신감을 많이 잃었습니다 약간 시카라치가 많이 갔습니다 탈탁 탈렸어요 탈탁 이번엔 지금 이건 하시죠?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디서 먹어? 날방 갔어 병경이 잠 못잤대요 억울해서 잠이 안 와가지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 아 깻잎에다. 두 개 차이야 준현아. 우리가 잡아서 분장 시켜드려야 된다니까. 그렇지 그렇지. 분장하셔야죠 형님도. 번호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번호 어딨어? 야 뽑아야지 아침에. 어디야 뽑았어? 뭘? 기억이 안 나. 명 갑번도 없는데? 난 못 비켜. 난 눈물 나서 나 왜 죽겠는데? 아 무서워. 오늘은 들물에 촛설물까지 거물되어 있다가요. 중설물에는 요소도 우리 그 457kg 정도 거리로 할게요. 냉장고 포인터. 없어요 형 냉장고. 목숨이 자신 같아. 똑 떨어졌어. 오늘은 다시 우리 찾아냈고요. 아니 근데 내가 황선자 힘을 해. 어차피 사기야 이제. 공 다 빵빵 치라고. 그거 뭐 그거 볼래. 키도 조금 작아지실 거 같고. 어깨도 조금 작아지실 거 같애. 그럼 머리가 자존심이 좀 덜 올라갔어. 형은 어깨 피고 호흡. 형은 어깨 피고 호흡. 우리 할아버지 젊었을 때 같다. 큰일 났네. 좋습니다. 보셨어요 한 번? 아 예 어제 봤어요. 완도 편 봤는데 실제로 잡히더라고. 그러고 실제로 잡히더라고. 그러고 실제로 잡히더라고. 그러고 실제로 잡히더라고. 그러면 가짜를 보냈겠어? 그리고 병현아 정신 차리자. 그러다가 까딱하면 간다 우리. 아니 어저께 못 잡아서. 좀 뻥들이 조금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잡히는 거 봤어. 네. 뻥들이 있는 줄 알았대. 언제 또 사기를 치빵을 치고 하니까. 아니 공격해라. 미친 암에. 정말 잡으세요. 정말 잡으세요. 방어 장수당. 하하님. 한금뱅킹 기준만 봐주시면 바로 출발하시고. 네. 한금뱅킹 기준이 너무 복잡하니까. 저 이거 문서를 해가지고. 나눠주세요. 아주 쉽습니다. 한 번씩 보고 가세요. 도구만 사게. 방어. 팔자 이상 중에 비권. 부시리. 미터 이상 중에 비권. 그리고 총무계로. 또 하나의 배치입니다. 트리플 배치입니다. 또 기록갱신. 기록갱신은 당연한 거고요. 기록은. 104. 104. 부시리. 126. 126. 126. 총명하시네요. 아 그럼요. 잠을 하나도 안 잤는데 총명인지. 이 기록갱신이 된다면. 황금 배치를 다시. 저는 200킬로를 넘으시고. 아 맞아 맞아 맞아. 또 하나의 배치를. 그리고. 시즌 2. 레전드 매차. 총합 457킬로를 넘었으면. 여기 계신 8분 모두에게. 황금 배치를 드러내고. 낚시가 되게 다단계가 된 것 같아. 여고 하나 사는 저고 하나 사는 거. 형 얘기하는데 다 이렇게 홀려가지고. 홀려가지고 어떻게. 다단계 다단계. 정말. 부시리. 127. 방어. 105. 오늘 잡으면. 네. 10분 배치가 가능한 날입니다. 오늘. 하루에 그냥 하루에. 하루에 다섯 개. 하루에 다섯 개. 그리고. 부시리 방어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배치 반납. 아.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녁하지. 잠을 안 자니까. 눈이 말떡울떡해가지고. 어제 충격이 크지 또. 가보 한 마리 좀 하세요. 줘봐 주세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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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저께 어떤 과거로 얘기하라는데. 처음에 이렇게 출연했을 때. 한두 큰 소리를 쳐놔 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그냥. 생신성의껏. 죽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두 분 그렇게 서 계시면 손바닥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뭐 잘못하셨어요 형님. 너무 믿고 있어요. 아... 오늘 태어나서 처음 한 번. 빅 원 한 번 잡아가지고. 우리 선배님들하고 좋은 추억 한 번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은 오늘 꼭 세워보겠습니다. 브라보. 화이팅, 출발. 바로 출발. 또 화이팅을 해요? 아, 4시간 타고 일어나면 또 바로 화이팅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원동! 굿시리! 방어! 두수용! 화이팅! 너도 출발. 헤어져, 열심히요. 진짜 화이팅이 잘해. 어저껏 쓰면 안 돼, 그냥? 대경이 바뀌었잖아. 아, 맞다. 원동! 굿시리! 반호! 두수용! 화이팅! 두수용! 화이팅! 자, 출발합니다! 많은 사랑 기대하세요! 형님, 없는 주무세요. 에너지 이거 지금 오늘 많이 써야 돼요. 없는 자야지, 없는 자야지. 이거는 없으면 안 된다 그거. 저거 뭐야, 또? 아... 오케이! 어, 이거 또... 오시리 세게임! 오시리 세게임! 오시리 세게임! 457kg! 아... 우와! 오시리 세게임! 오시리 세게임! 오시리 세게임! 오시리 세게임! 화이팅! 자막으로 칠해야겠다. 뭐라지, 뭐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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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뭔 말이야? 안 짰는데, 뭐... 화이팅! 우린 깐부잖아! 이러다, 나, 죽어! 안 들려. 아, 우리 깐부잖아! 깐부잖아! 이러다가 다 죽어! 이러다... 이제 들어가시오! 가자!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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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을 간다고? 아이고... 이게 진짜... 도시업을 하네. 아우, 검도까지가... 오, 우리 오늘 죽었네. 오늘 죽어야 돼, 형이. 오늘 죽어야 나와, 형이. 죽어야 나와. 누구 하나 죽어야 나와. 아이... sibling은 그리고 학생 Fahrเพ可能 정받이다. 아우, 뼈시.. 아우! physically nella? 그 누구Next USDA, 대전 대지는단이나 MelissaTRO. sweetnessix toll accused! response tonementkabino for mumros cubo Tikunoffkino precis이랬나, 어떤 일로 돌아 보여드리려고. 아우, 널come JJ 오랑 quotidian은 그 자예 끈 적이Holaку. 야, 과자 부실 조금만 해 주세요. 야, 저기 뭐야. 경기 어제 삐졌어. 오늘 나랑 맨 뒤야. 6번, 7번. 잘 돼. 알겠습니다. 아, 밑에 뭔가 많네, 잡아들이. 엄청 많네. 그거 원래 부실이 좀 있겠는데. 오늘 내가 느낌 좋아요, 오늘. 부실이가 1, 2번은 형. 아무나 올라가는 데가 아니야. 근데 아무나 둘이 올라가 있잖아. 둘이 다 걸린 거야, 아무나가. 경현이 오느라 멀미 좀 하겠다. 아, 이거 진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이거. 와, 서 있기를. 스탠바이! 푹 주무셨어? 아, 이제 완전... 아우, 자다리랑 정신 못 차리겠네. 내가 이거 다 벗고 하려고, 열받이. 오른쪽으로 데리지 마세요. 뭐야? 오! 부실이다. 어디가? 여기, 저거 보이죠? 부실이 떴다! 부실이 떴다! 저 부실이에요, 밑에? 자, 바닥에. 바닥에 옹은. 부실이 100마리. 잡자, 그러면. 진짜로. 잡자, 형. 이거다, 이거. 아, 즐겁다. 자, 이 포인트에서 한 마리 합시다, 이제. 이게 우당탕탕인데, 이게 이게 이게. 하나 나오면 우당탕탕.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지금 앞에 보이는 건문도 앞입니다. 부실이 떴다, 수영아. 우와. 지금 눈은 무조건 나온다. 지금 눈은 무조건 나온다. 지금 눈은 무조건 나온다. 자, 방금 오세요. 지금부터 어금 깔렸습니다. 걸자, 부실이. 완도 부실이에요. 오랜만에 완도 부실이랑 놀아보자, 인마. 완도 부실이 방금 되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어구니 멸치가 많네. 엄청 좋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 형, 일단 올라가. 올라가. 야, 시작! 자, 돌아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바다가 지금 찍었죠? 바다가 찍었잖아요, 아름지기 상태. 그러면 얘를 액션이 들어갈 거예요. 액션을 얘는 해줘야 되는데. 물었어. 아니, 액션을 먼저 배워야지. 물었어가. 근데 왜 액션을 먼저 배워야지. 액션은 뭐 그냥 해봐. 얘를 이런 식으로 올려줘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올려줘야 될까요? 어, 그래. 왔어. 계속 얘 처리 때까지 퍼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잡혔어. 아니, 액션을 배워야 돼. 감독님, 액션을 먼저 배워야 된다니까. 형, 액션을 배워 빨리. 액션을 배워야 돼. 잡아요. 분량 쳐보자. 아, 잡혔어. 아니, 일단 액션 조금만 줄게요. 잡혔대. 아니, 좀 부탁드릴게요. 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제발! 야, 됐어. 가르쳐주는 사람이 부탁해. 올렸어, 내러 굿. 아, 안 써, 안 써. 잡혔어. 이미 잡았다. 갑옷. 갑옷. 허재 형 안 물어 죽어도 그렇게 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요. 아니, 이게. 정석, 정석. 안 물어. 그렇게 물면 내가 바닥에 빠져 죽을게요. 절대 안 물어요. 형, 액션을 강하게 주라고 강하게. 강하게? 세게. 세게, 세게 주라고 세게. 위로 올려줄 때 세게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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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세게. 팍팍 울려. 더 세게. 아, 이제 폼 나오네요. 그렇지, 형. 힘을 빼고. 힘 빼고 팍팍. 이게 힘 빼고 어떻게 팍팍을 해? 팍하고 내리고. 팍하고 내리고. 팍하고 내리고. 팍하고 내리고. 그걸 한운동 만운동 하면 고기가 안 물어. 아니, 이 자리가 제일 안 좋아. 아니, 저기는 잘하니까 저게. 많이들 펌핑 형 같은 거 하니까 이거 되잖아. 제일 좋은 자리야, 형이. 그래? 형이 내 옆에 있잖아. 지구에서 다 들어온다고. 힘 받다 한 번 하자. 경규 형 오늘 고기 걷자고 하면 완전히 무너질 거야.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세 번, 네 번. 경규 형 뺏기면 진짜 웃기겠다. 뭐, 앞서에서만 힘껍게 뺏겠는데. 그것도 이제 뺏기야. 황선장하고 앙수 세다, 앙수. 에이, 힘들어, 이거. 왜 바로 안 나오지? 어? 바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진짜 바로 넣자마자 나와야 바로 아니야? 어구는 저 정도 보일 정도면 50마리 이상 있는 건데. 응응응. 왜 어구는 많다네, 씨. 자, 이제 오리동 가겠습니다. 30분 후에 라이브 시작하십니까? 아, 형. 아, 형. 아, 형대 좀 해달라는데 그거. 역대. 역대. 아, 형. 어찌 무슨, 뭐 어찌 무슨. 불편해. 벌써 마음은 잡았어, 허재 형. 액션을 해야 좋습니다. 너는 이거 없어? 맞는 게 없어요, 형님. 맞는 게 없어? 동네에는 없나봐요. 뭐해, 역대. 역대 게스트 중에 제일, 제일 손이 많이 가. 자,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 한 여섯 시간 나왔나요, 이제? 여덟 시간? 12시간만. 90 몇 마리? 네? 90 몇 마리? 이렇게 많은데요? 대거지야, 대거지? 네, 대거지입니다. 대거지야? 네. 오른쪽은 몇 시 마리야. 몇 시 마리야. 마을 밑에. 천적, 천적, 천적. 엇건정 천적. 얼마나 귀찮을까, 형 형 형 지금. 자, 많이 힘듭니다. 자, 많이 힘듭니다. 벌써? 역경 경기는 착한 사람이야. 강적을 만난다, 강적을. 엇건정 천적. 자, 어금, 어금. 이제 나옵니다. 어금 나옵니다. 어금 나옵니다, 어금. 어금 나옵니다. 집어댔다, 집어댔어. 자, 지켜가세요. 형님 뭐해? 뭐래? 아, 빨리 좀 모아. 모아. 아, 시끄러워. 아, 좀 모아야지. 낚시나 해, 빨리. 아, 네가 모아야 잡지. 어? 내가 모아주는 사람이야? 야, 좀 도와줘라, 게스트 아니니. 게스트. 이럴 땐 또 게스트래, 이럴 땐 게스트래. 게스트는 게스트랍게 조용히 낚시를 해. 내가 모아졌어, 나 잘하는 게 없어. 형. 우아! 나 잘하는 게 없어, 어! 쇼파이터, 쇼파이트, 쇼파이터 아냐? 뭐가 물었어. 잠깐, 잠깐, 잠깐. 물었어. 족파이터. 족파이터, 족파이터 아니야? 족파이터, 족파이터 아니야? 어, 있어, 있어. 어, 있어, 있어. 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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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어. 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물었어. 자, 가자. 제가 꽂아드릴게요. 말도 안 돼. 와! 이럴 거면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야, 라이브 킹해요. 야, 말도 안 돼. 뭐? 내부서, 내부서, 내부서. 안 돼, 안 돼, 안 돼. 내부서. 내부서. 어떻게 하세요, 내부서. 내부서, 내부서, 내부서. 안 돼, 안 돼, 안 돼. 내부서. 어떻게 하세요, 내부서. 아니 뭐 그냥 올리는데 물어 선생님이 말이 맞아요 있으면 그냥 물어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물었어 근데 왜 이렇게 힘을 모수나 자꾸만 있어 그냥 근데 왜 이렇게 힘을 모수나 조그만해 자 벨트 벨트 안 껴도 되니까 베드랑이 끼고 하십시오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말을 하세요 호재형 말을 하세요 말을 하세요 야 뜰채 야 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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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아닌데 조그만해 야 뜰채 하하하하하 뭐야 말을 하세요 마르러세요 호재형 말을 하세요 말을 말을 하하하하하 뭐야 저기 있네 조그만해 나왔어? 야 나왔다 조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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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왔다 조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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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봉이 해라 봉이 얘들 못 따라오는 거야 오이 와 대박이다 zte 아잇 씨아리 나갑 beg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나 미치겠다, 정말 새끼 하나 잡아놓고 자 야! 무거워 도망가자 도망가자 웃긴다, 진짜 부신이, 첫 부신이 완동 게스트가 먼저 잡았다 축하합니다 이거 한 50cm 잡은 게 어디야, 지금 지만한 우호를 물겠다고 덤볐네 제가 할게, 한번 제가 할게 56? 와, 56 사이즈가 작은데 자, 호재 부신이 56 57 57 기준 미달입니다 왜? 1m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게 나죠? 60이야, 방생입니다 60이야, 방생입니다 60이야, 방생 60이야, 방생 카메라 보여주시고 아, 야! 핸드폰 없나, 너? 형, 팔을 쭉 펴세요 팔을 쭉 펴야 하나 하나, 둘, 셋 드폰 포기 됐습니다 포기 됐으니까 방생 해 주시면 됩니다 와... 다 와주고 동네잇드 다 대꾸와라 다 대꾸와라 다 대꾸와라 에이! 대박나세요 오, 나이스 고생입니다 와, 첫 방생 시켜 드립니다 형님 첫 부신이 총 포기 총 포기 1,1,1 와 문제 잡으셔서 다행입니다 먼저 잡으셔서 다행입니다. 먼저 잡으셔서 다행입니다. 정말 황은동이 먼저 잡으면 다행이에요. 잡았으니까 이제 선정실에 좀 그만 들어가요 형이. 윤창이 형 피곤하대. 먼저 잡으면 신령이신요. 신령이신요. 저런 액션에 물지 왜? 저 액션에 문다는 건 진짜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저 액션도 안 하고 있어요 형. 오히려 안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냥 긁어 올라와야 되나? 허재 형 거를 보니까 허재 형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리듬을 타면서. 진짜 이상한데? 고기가 물니까 할 말이 없어. 허재 형님. 좀만 높이.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요. 좀만 위로 이렇게. 위로? 위로 해줘야 돼요. 해보세요 형. 위로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위로. 수근아. 한 마리 잡은 사람한테 가르쳐주는 거니 지금? 그거를. 이럴 줄 알았다네. 어? 예? 이거 타넷만은 아니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이제 1위 허재 감동입니다. 허재 형 황금 뺏지 않아 탈나나 오늘. 라이브 카메라 저기 이태곤 씨 좀 찍어주세요. 팬들이 많아졌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기계 기계. 여러분 응원 덕분에 아주 요즘 좋습니다. 어제도 좋았고요. 오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곤이에요.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한 번만. 욕하려고 그랬어요 라이브에. 아니요 아니에요. 욕하려고 그랬어요 라이브에. 아니요 아니에요. 욕하려고 그랬어. 여러분의 귀염둥이 곤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의 귀염둥이 곤이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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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매력적이야. 하하하하. 엄청 좋아하시네요. Mantra가 celebrated. 저희 채팅창 폭발했어요. 귀염둥이 곤이에요. mó.. 야 야 이것. 야 야 야 ya. 야 야 야야 이것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렇게. 야 야 야 해파리 Haiti. 으어 ooo 해파리 와 해파리. 야 야 해파리바 해파리. 하하하하. Are you its best fighter.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바다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야 야 하하하하unal 처음 봐요. 해파리 처음 봐요? 뭐 야. 어디야, 어디? 저기 있잖아! 저기 지나갔어요. 우와! 저기 봐! 되게 말 안 듣는 고등학교 1학년 아들 데리고 나온 것 같아. 진짜 말 안 들었을 것 같아. 아빠, 해파리 봐! 해파리 잡아줘! 해파리! 아빠! 이거 어떡해! 쏘베이터! 뭐야? 쏨벵이를 데리고 나오네? 오, 쏨베이! 아, 쏨베이가... 쥐보다 큰 걸 물었어. 바닥에 묻혀서 솔솔하나 오세요. 낚불이 없네, 낚불이... 낚시왕이시네, 형님. 낚시왕? 야, 완도에 있는 거 내가 다 잡는다, 지금. 완도에 있는 거. 낚시왕 허재. 어! 낚시왕 허재. 워복이 좀 있어. 야, 치기후로 쏨베이 잡았다. 얼마나 고패질을 안 했으면... 쏨베이! 자, 낚시 한 시원지 잡았습니다. 아, 이 정도 한번 물어줘야지. 아, 이제 물 때가 됐는데 안 물해! 고기가 나와야 혜신이지! 진짜 거짓말 아니라요. 어구니 산처럼 있습니다. 어구니 산처럼 있습니다. 아, 산처럼? 그건 그냥 산 아니에요, 형님? 산처럼 있네. 메루치 아냐, 메루치? 우와! 이런 게 이렇게 빨개 나오잖아요. 부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빨개 나오는 게 이런 게 오븐이에요. 아, 진짜 오븐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진짜. 바닥이에요? 바닥 벗다가 공직하기 다 했어요. 끌어올려야겠네, 그럼. 나뿐이 없지. 보일 사람이 나뿐이 없어. 허재 형 잡으러 가야지. 빨리빨리 해야지.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얼른. 죽어가 빨리. 기름 곱게. 복불복이다, 누구한테 물을지? 왔어, 왔어, 왔어. 왔어? 히트. 나이스 퇴근히 있어. 라이브라 원핸드. 라이브라 원핸드. 라이브라 원핸드. 라이브라 원핸드. 대박이다. 라이브라 원핸드. 좋다. 라이브라 원핸드. 라이브에 하나 한다, 형이. 라이브에 라이브가 오야. 자스트 원핸드. 왼손은 거둘 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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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거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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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일부러 흔드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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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빵어야 뭐야? 제빵어! 제빵어래 제빵어! 제빵어? 대상우종이 아니야? 방어 뭔가요? 방어가요? 제빵어인데 제빵어 방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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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아주! 힛! 와! 야! 우와! 자! 어! 힛! 와! 뭐야! 자! 자! 오늘은 또 뒤쪽에 안 나오네! 야!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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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뱉이 없대! 내 배꼽을 맞는 nell 우히 Gru 야 이거 치고 내놨다! 와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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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덕끄덕끄덕 야 이거 치고 내놨다! 야 보이다! 끄덕끄덕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위쪽으로 위쪽으로 어쩌로? 아 니가 와! 감옥 감옥 형님 감옥 와 포옹도 제빵 아유 엄청 아우 소람 야 이거 떨리는거 봐 아이고 그거야 고 손 떨린데 야 이거 똑같은 거야 아까 이거? 대상어정이 아니야? 아니야 맞아 방어 방어 맞지? 단독일이야 단독일이 아주 단독일이 아주 단독일이 단독일이 야 이 일화 승차가 무지악이랍니다 지금 무지악해는 무슨 1km 차이다 야 들어오네 완도 제빵어 축하합니다 화재 제빵어 50 와우 자 이태구 제빵어 50 진짜 낚시 모르는게 허 감독님이 1등하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여기도 열심히 해 열심히 허재한테 지기 싫어 오늘 뺏기면 2개야 아싸 가까워진다 설마 오늘 뺏기겠어 경규형 뺏기고 가발 동대문 가서 가발 사러 갈래요? 우리 직접 사오자 우리가 씌울 거? 괜찮지 그거 알지? 가발 사가지고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야 가발 얘기 하지 마 죄송합니다 형님 가발은 어쩌고저쩌고 아 톡으로 하겠어요 톡으로 경규형 뺏기면 지적이 야 엉켰잖아 이거 뭐야 누구꺼 이거 그치 내꺼랑 엉켰지 나한테 줘봐 내꺼 살려 내꺼 내꺼 살려 내꺼 내꺼 살려 내꺼 내꺼 살려 내꺼 아 내꺼 살리라니까 내꺼 뭔줄이라 지금 끊을 수가 없어 경규형 뺏기면 똑같이 얘기했어 아 좋은 건 어떤 아 내꺼 살리지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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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덕하 경규를 합쳐놓은 완성체 허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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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성이 안 좋아 자막으로 허덕규라고 개녹할 수 안 돼 무궁아 무궁아 천천히 해 천천히 아 빨리해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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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좀 니가 무궁아 빨리하라니까 리본으로 묶어드려라 나비로 할까요? 나비로 묶어드려라 그냥 고기 불면 딱 풀리게 해놔 아 그러니까 내꺼 끊지 말라고 했잖아 시간 오래 걸리잖아 또 옮긴다고 또 선장님이 우와 잠깐 래퍼인줄 알았어요 감독이는 어? 또 내려봐라 이제 누구 말고 잘하는 거 찾으신 거 같아요 어? 야 이씨 너 봐라 이제 쫓으로 또 올리세요 어? 이러고 sytu관 어? 오오오오오오오오? 하하 허허허허허허 허허허 허허허 후후후후후후후후후射 그리고 unreal 저거봐 내결 내가 있다 짚잖아 허우구 오우! 힘 많이 쓰네.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힘을 더 써요. 오, 큰일 났어. 오, 크다 이거. 거봐, 내 것 내가 잡은 거 같아. 내가 잡아야 되는 고기인데. 고기가 뭐 다 자기 거래. 너 네 거 끌었으면 내가 잡았잖아. 아니야, 올라왔어. 어? 너 네 거 끌었으면 내가 잡았잖아. 터졌어. 터졌어. 아니야, 올라왔어. 터졌어. 아, 터졌다. 빠진 거, 터졌네. 빠졌다고? 아, 대박 빠졌습니다. 왜 빠졌지? 다 한 잔, 다 한 잔. 자, 코로나19 한 시간 남았습니다. 한 8자 정도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야, 진짜 미치겠네. 요금이 이렇게 한 마디가 안 나오나? 어떻게 해? 이게 안 가버리네. 자, 가보겠습니다. 물이 이렇게 안 나오나? 물이 싸서 안 나오나? 부실 여궁 같은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안 물. 야, 뭐지? 이거 잘 안 해. 내가 이거 먹으면. 자, 라이벌 5천명 돌파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5천명 돌파했습니다. 신재현 오빠가 저희가 오늘 이 낚시가 새벽 4시에 나왔어요. 그냥 자, 반숙 못 자고 지금 낚시라고 했는데 사실 턱 갈랐고 이게 낚시입니까? 개고생이지. 개고생, 개고생. 이런 개고생이죠. 개고생, 개고생, 개고생. 개고생, 개고생. 개고생! 정말 잘하시네. 잘하시네. 형님, 댓글창에 저희 집 배가 따라해요. 올라왔대요. 배와 하셨어요 지금, 배와. 아, 새벽 몇 시부터? 멀쎄. 하하하하하하 고 OG 이친 나 웨이, 낚시하니? 하하하하 가만히 서 있는거 같은데..? 그래나? 저기 구독자분들이 김병에서도 열심히 하는 곳 bord 보여달랍니다 더이상 어떻게 열심히 해 하하하하하 좋다, 좋다 에이. 12시간을 어떻게 버티나, 지금. 나는 여기 왜 와있을까. 자, 라이브 10분 넘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오후 4시에 만나요. 고기는 미안하게 됐습니다. 4시에 봐요. 늘 미안합니다. 오후에는 어떻게 해볼게요, 진짜. 면목 없어. 또 면목 없습니다. 아니, 오후는 겁나 많아야. 박 선생님,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저 물이, 물이, 물이 안 가니까 0.5노트예요. 자, 10분 이동합니다. 자, 포인트 이동 1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활성도가 안 좋은 것 같아. 뭔 이유일까? 자, 가라 보이시죠. 오후 좀 찾아서, 손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가라 보세요. 아이, 무슨 죄짐을 또 해. 자, 낚시 3시간 지났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 와야지. 아이고, 올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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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가자! 고아! 아, 영광이네. 나는 나는 저 빨개 왜 나는 싫어하노 나는 나는 저 빨개 도대체 모르겠노 자,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형,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야,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동하는 거 아니야? 고기 찾으면서 계속 다녀야 하는 거야, 형님. 다 잘 찾았어? 자, 낚시 4시간 지났습니다. 아, 찐. 아니, 쓱도 안 들어오네, 이제. 이거 다 선장 탓이야. 선장 탓이야, 이거는. 아니, 두 마리 작게 해뒀잖아. 이거 내 실력으로 잡은 거야. 이거 내 실력으로 잡은 거야. 이거 내 실력으로 잡은 거야. 자, 가봅시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이동해봐야겠습니다. 자, 전자리에 457km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으아, 만세! 어디로 간다고? 457km당수입니다. 40분 걸립니다. 이동합니다, 식사하세요. 체력 보충해야 되겠다. 지도해라. 물 가겠죠. 밀린 맹수 같다, 지금 배가. 어디 있나 하고 소리 없이. 요거틀, 요거틀 어딨나 먹잇감이 하고 싹 다니는 거야, 지금. 놀자, 놀아. 와, 이거 뭐가. 자, 스탠바이 할게. 스탠바이. 아, 진짜. 에이. 야, 밑에 부시리 방어가 얼마나 많으면 파도가 친다, 막. 어? 파도가 쳐. 몇 억 마리가 있나보다, 아주 바닥에 그냥. 어? 파도가 좀 있어야 돼, 부시리 방어는. 방금 만들자, 자식들아. 이런 데서 오히려 나와. 정말 이럴 데 물면 대물이 물 것 같은데. 자, 그만 잡으세요. 왔어. 드디어 1년 만에. 왔다. 됐다, 고객님. 왔어, 시려. 이야, 크다. 이야, 또 왔어. 와, 쏜다, 쏜다. 우와, 크다. 광어. 사랑해요, 황 선장. 그만 잡으세요. 그만 잡어. 광어들이 미쳤나보다. 완도 미쳤다. 여기가 제발 좀 그만 잡으세요, 텐데. 네. 자, 여기가 거기입니다. 이야, 물이 너무 많이 간다는데. 그치? 물 많이 간다. 물이 이렇게 가면은. 물이 안 간다더니 이거 너무. 어이, 뭐야 이거. 어이, 뭐야 이거. 어, 물었어요, 선생님? 어, 선생님. 어, 뭐야 이거. 내려가다 물었어, 선생님. 어, 선생님. 어, 뭐야 이거. 내려가다 물었어, 선생님. 어, 내려가다 물었어요. 어, 내려가다 물었어요. 어, 내려갈 수 있다, 있다, 있다. 야, 내려가다 물었어. 야, 내려가다 물었어. 어, 여기가 거기다. 어, 내려가다 물었어. 어, 대박 진짜. 자, 200km 가시죠. 이야, 리스펙이다, 리스펙. 대박이다, 대박 저거. 대박!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야, 이거 바닥이야, 이거? 어? 아닌데. 언제 내렸어요? 바닥까지 안 내려간 것 같은데, 선생님? 그치, 내려가지도 않은 것 같은데. 바닥이야. 바닥인가 본데? 바닥이야, 바닥. 나도, 나도 바닥이야. 바닥이었어, 바닥. 바닥이었어. 아이씨. 아이씨. 어, 올라와. 올라온데. 뭐가? 어, 감독님, 감독님. 바닥 히트! 바닥 히트! 바닥 히트! 바닥이야, 바닥. 아닌데. 언제 내렸어요? 바닥까지 안 내려간 것 같은데, 선생님? 나도 바닥이야. 바닥이 없었지. 오... 아, 감독님, 안 돼 감독님! 아재 히트! 바닥 히트! 바닥 히트! 바닥 히트! 바닥 히트! 바닥 히트! 뭐야, 뭐야? 바닥 히트! 바닥 히트! 바닥 히트! 바닥 히트! 바닥 히트! 바닥 히트! 야, 여기가 거기입니다! 야, 이 경규야. 야, 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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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아에 걸렸어, 바닥에. 바닥이야, 바닥, 이거. 이경규 화이팅! 경기 형 살았어. 저기서 탑니다. 이야, 크다! 오, 선배님. 천천히 해, 경기야, 천천히. 이거 어차피 선생님 거에 천천히 하셔도 돼요. 왔다! 왔다! 이경규 화이팅! 야, 뭉아! 야, 뭉아! 또 정신없다, 또 정신없어. 간장하겠다, 간장하겠어. 뭉아! 내가 바닥인가 보다, 이거. 아닌데? 바닥 아니야? 바닥이다, 씨. 바닥인가 봐, 아이씨. 자, 오해, 바다. 수궁, 바다. 복광! 왔어! 복광! 왔어! 복광! 왔어! 복광! 이번엔 바다가 아니야! 공공, 더불이츠! 야, 야! 에이, 짜증나, 이 결정적일 때. 야, 내가 보인다.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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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양반! 아우규! 야! 아우규! 야! 야! 어이구야, 이거. 알아,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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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또 fora 한 방에! 야! 야, 또 한 방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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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malfunctionрос lectures. 이거 또 시작이다 오늘. 시작됐습니다. 선생님 좋다. 엄청 까붙다. 엄청 까붙다. 엄청 까불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 좋다. 엄청 까붙다. 엄청 까불어. 엄청 까불어. 야 이때 잡아야 되는데. 야야야야야. 야 이거 맨도 마 빠이닝. 잠시만요 이거 안 빠져. 누구 건데. 내 때문에. 아니 탱월이 너네 해. 형이. 형이 해. 야årt 채 좀 갖고 와봐. 뚜채 낫고 와 떨채. 나 지도 안하고서 걸려가지고. 야 뭐아. 형이. 떨zur valid합니다. 아이 이거 뭐야. 천천천천천 합 reduced. 이놈의 자식도 워낙이던. 까불고 있어 이게. 까불 수 있다 시끄러져. 아우 씨. 팔 아파. 이경주가 돌아봤다. 이경주가 돌아봤다. 이경주가 돌아봤다. 이경주가 돌아봤다. 어디를 내가 아니다. 봐라 이긋더라. 나를 그렇게 놀렸냐. 야 이거 크다 이거 코. 오 크다. 우와 크다. 뭐야. 야 이거 크다요. 우와 크다. 선생님chan 이쪽 이쪽. 야 이거 크다. ं거 Buffcard. 뭐 방어예요? 뭐 방어예요? 못가 되는 것 같은데 밑으로? 가자! 우와 미토냔다! 가자! 우와 미토냔다! 와 미토냔다! 메다 갈 수 있다 90? 90? 방어 방어! 방어! 어이 좋아! 우와! 또 내가 왔어! 야! 방어하러 왔어 방어! 형네! 어! 어디있어 형님? 여기 있잖아! 우와! 이동권! 이동권! 와 씨! 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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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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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군이 왔어! 수군이 왔어! 수군이 왔어!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좋아! 몽아! 뜰지 한 번만! 히트예요, 선장님! 우와! 얘 봐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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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진짜 기억이 오지! 그러니까! 자, 400km 넘게 하자! 자, 수근 올라갑니다! 우와, 씨... 이야! 이거 부실이 방어예요? 방어입니다, 방어! 둘 다 방어! 네, 둘 다 방어! 경규, 경규! 경규! 19,mann, 79,mann 예, 그 밖에 안 돼? 내 거 잡아, 내 거! 자, 또 커! 82,mann, 오! 화이팅 2!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 크다! 으아아아아아아아! 오, 크다! 오호호호호호호!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야, 야,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오, 보인다. 잠깐만, 천천히 갈게요. 엄청 째네. 오, 크다. 이야, 크다, 이거. 저기, 저기, 머리를 이쪽으로 해니까. 와, 크다! 와, 크다! 야, 올라온다, 크다, 수근이 형. 오, 크다. 이야, 크다, 이거. 수근이 형, 큰 사람, 반영. 저기, 저기, 머리를 이쪽으로 해니까. 와, 크다! 우와, 크다! 저기, 저기, 머리를 이쪽으로 해니까. 우와, 크다! 우와! 우와! 활성장 입고 나오겠다. 우와, 크다! 와, 크다! 이야, 이거 크다, 이거. 빨리 갖고 가, 빨리. 여러분! 여러분! 제가 왔잖아요! 제가 왔잖아요! 제가 왔잖아요! 제가 왔잖아요! 우와! 80 넘치, 80 넘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들어왔는데, 보여주세요. 어우, 힘 봐, 힘 봐. 힘 좋다, 머리통 봐. 들어와! 완도다! 왜, 왜, 왜 이제서야 왔냐고? 익힘 보고 주려고 이제서 왔겠지! 어어어어! 어어어! 쟤가 안 서! 여기서 사고를 치는 거지. 수근아! 그 옆에 누워봐. 너랑 비슷할 것 같아, 그 순간. 아, 그래, 작아, 형이. 한 70, 80, 되겠다. 80 넘는다. 80 넘는다. 80 넘는다. 일단 1등이다. 일단 1등이다. 80 넘는다! 우와, 넘는다! 우와, 넘는다! 으악! 이 중은! 네! 이 중은! 네! 이 중은! 네! 이 중은! 네! 이 중은! 87! 와, 87! 우와, 57! 우와, 하나 했다! 대박, 대박! 아, 그거 내 거보다 더 큰 걸 잡아, 이 가식아! 예지! 82였는데... 맞습니다. 자. 선배님 보고만 있어도 재미있는데요? 아 지금 보고 지금 볼땡이 지금. 뭐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먼데까지 와가지고. 잡아야지. 자 제가 재정비할게요. 와우 정신없어. 어우 힘 빠져. 야 이거 던지자마자 들어오냐. 자 이제 1위였던 허재 연동골은 다 위로 떨어졌습니다. 프로 데뷔 4시간 만에. 이거 뭐 금방 뒤집어 한마디면. 한마디면 진짜 이거 보여. 자 다음에 대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대로 나와. 지금 대로 나와. 지금 대로 나와. 대로 나와. 대로 나오는데 날씨 때가 없어. 감독님 새 걸로 하시지 못해. 아니야 아니야. 지금 넣으면 나와 이제. 너 해. 너도 잡아야지. 일단 하나 걸어야 돼. 그래야 확 올라오지. 뭐해. 뭐해. 나 진짜 살아갔냐. 레츠고 레츠고. 야 이거 이거 심장 쫄깃하다 이거. 어 쫄깃해 쫄깃해. 오케이 오케이. 한마디를 잡아놔야지. 파이팅 올라와야지. 자 넣으시면 됩니다. 들어 가자마자 물 거야. 겁난다 나 이 라이브 하시대로. 누가 봐봐. 왔다. 경구에 있죠. 와. 어. 뭐 있다. 뭐 있다 있다. 있다. 나이스 나이스. 왔다. 경구에 있죠. 왔다. 경구에 있죠. 왔다. 와. 어우. 어. 어 oh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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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평균 Edition stan. 어. 이제 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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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o.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경구에 있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경구에 있죠. 경규. 경규에 더 무대해져요. 자 천천히.. rooftops stuffed him. ци solved him. nokia extra l. 아 빠졌다. 아 빠졌다. 아 빠졌다. 아 빠졌다. 빠졌어? 아이고 잘한다. 자 경규 빠지고. 야 1번 좋은가 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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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손맞이 어때요? 손맞이 어때요? 아 저 흘려. 아 저 흘려. 아 경기점에 바빠지셨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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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만. 그만, 그만. 야, 룰농 금방 꺼냈어. 안 다지. 안 다지. 룰루크 그만 가면. 안 다지. 룰루크, 룰루크樽이? 야이씨! 야이씨! 축하 축하 병현이 형! 좋아 좋아 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요 초킹도 안 했어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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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병현이 형 진짜로 자다가 걸었어 자, 때려본 때려본 좀 안 끌어서요 초킹도 안 했어 거기 있으면 그냥 당겨도 돼 병현이 웃는다 병현이 웃는다 병현이 잇몸 만개한다 잇몸입니다 김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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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꼬리 꽉 붙잡고 꼬리 꽉 붙잡고 제가 꼬리 끝에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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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두요! 내가 왔다! 아이 뭐 뭐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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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다! 김경현이 생일 최고 큰 물 모습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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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8장 PD가 되세요 80매 질거야 그치? 야 김병현! 방어! 83! 83! 오지마! 83! 오지마! 이래서 허 감독님은 또다시 순위가 한답게 내려갔습니다 또다시 순위가 한답게 내려갔습니다 오지마! 우와! 아린다! 어떻게 잡았니? 진짜 지가 올라왔는데 여기 진짜 지가 올라왔는데 여기 아 지가 올라오겠지 가만있는데 물었지? 네 물었어 가만있는데 물었어 하하하 하하하 아유 주영이 김주영만 높이신가? 어... 금방 잡지 주영이 야 왜 안 물어 불안하게 너무 초조해하지 왜 그래? 초조해 왜 그래? 알았어 분명히 모른데 알았어 이건 네가 높이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형 나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높이시 한 적 되게 많아 하하하 하하하 자 넣으시면 됩니다 아니 꼭 여기서 해야 되나 여기서 하면 안 되나? 된대요 여기서 해도 되지 이쪽으로 자꾸 오지마 웡평 근데 저기 바닥이 너무 세서 못하는데? 아니야 히트 오오 태고니터 걸었어? 오 히트 오오 태고니터 걸었어? 태고니터 오오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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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주가 기본 팔자는 되겠죠? 오오 기본 팔자는 되겠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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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려고 바닥을 한다 씨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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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본다 까본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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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체 아 잘 울린다 여유있게 hourly apologies 바른rien 올라간다, 올라간다 자 가냐 와, 크다! 와, 크다! 와, 머리 너무 크다! 유식이 나지? 유식이 나지? 유식이 나지? 유식이 나지? 유식이 나지? 와! 이태권! 이태권! 좋았다! 와! 엄청 크다 무심인가요? 방어인가요? 하나에 봐보세요 방어입니다 방어입니다 방어 방어예요 방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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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더 커 있죠 왔다 더 커 있죠 경규 경규 형 경규 형 이경규 왔어 경규 있죠 와 크다 자 세리머니 하세요 자 세리머니 하세요 와 크다 언제나 약속을 지키죠 대체 오늘 한 손 다섯 마리랄 것 같습니다 자 완도의 방어 대체 여기로 보이세요 어디요? 들어와 있어요 자 드로 오랜만이다 개춤이 오 힘 봐 이거 주세요 그렇게 안 크다 힘은 좋은데 그렇게 안 커 피디 같으세요 예 딱 80점 넘게 자 100원 방어 81 와 와 와 자 경규 두 번째 방어 올라옵니다 경규 두 번째 방어 올라옵니다 경규 두 번째 방어 올라옵니다 가보세요 가보세요 우리 줄 괜찮나 야 우리 우리 줄 괜찮냐 야 우리랑 업힌 것 같지 예예 야 고 봐 고 봐 선정이 빨리 손 조심하세요 손 조심하세요 가보세요 가보세요 됐습니다 가보세요 오케이 자 경규 두 번째 올라옵니다 구실이야 방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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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나 커 빨리 떠 빨리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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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도 야 좋아 오케이 아웃도 야 좋아 오케이 야 형이 형 어저껏 다시τά join중에다 이거 이거 좀 빼줘요 손에 힘이 없어 에이스 가만있어 야 자 이경규 씨 어디 갔지 전루 가고 있어요 지금 대단하다 2경규 씨 어디 갔지 야 또 왔다! 행원아! 내가 또 왔다! 또 왔다! 내가 또 왔다! 야 시간 어떤 일이 재라! 오늘 경기 형 날이야 오늘! 이형이 형! 하고 85! 85! 최고의 집중력이다 경기 형. 고니 근이 형 저 집어 좀 해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왜 건너뛰고 너는 안 멀지? 몰라. 야 여기가 경결 형인가 보다. 그러네 셋, 셋. 뭐야 형 척 하지 형이. 이게 내 마음 하기에 물 한 번 잡수고. 게게 내 마음 하기에 물 한 번 잡수고. 아유 불안해. 지금 난 미치겠네 좀. 나올 거야. 난 완도와 황산장은 믿어. 왔다! 경기 인터! 왔다! 경기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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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지와 좀 날린다, 날라! 도복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제발 좀 쉬세요, 자부신분들! 쉬셔도 돼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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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위터 파이팅! 파이팅! 우와, 크라, 크라! 모아! 낚시대 너무 높이 들지 말라고 해! 낚시대 너무 높이 들지 말라고 해! 낚시대, 낚시대 너무 높이 들지 말라고 해! 낚시대 너무 높이 들지 말라고 해! 낚시대! 찬스야, 찬스! 경기위터 세공대고 올라옵니다! 찬찬히 해, 경기야! 여유 있게! 여유 있게! 급할 거 없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컷! 올라온다, 올라온다! 컷! 컷! 아, 걸문 크지! 어, 좋아 좋아! 아, 걸문 크지! 어, 좋아 좋아! 오케! 어, 좋아 좋아! 오케! 오케! 이경규! 이경규! 웬일이야! 또 경기용으로! 왜이래?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오십니다! 이경규!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오, 딱 크다! 오, 굿자네, 굿자! 오, 크다! 굿자야!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굿자가 다야! 봐라, 이굿들아! 내가 피랑 물을 막 털었어! 내가 어디 숨을 다 갔는가! 나 갈 길이 바빠! 야! 야, 대주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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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8, 5, 5, 6 맞아, 87개 재회합니다 방이 좋다 굿자 안 될 것 같은데? 이성! 이성! 이경규! 굿자 안 돼, 굿자 안 돼 간다 오, 대결다, 대결다! 굿자 안 돼 간다 오, 대결다, 대결다, 대결다 이경규! 바로! 87!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수건 겸규 동타입니다. 아 찐 겸규. 자, 길이가 같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에게 황금 배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87갖고 안 되지? 굳자가 나와야 돼. 여기서 딱 물 것 같은데, 이제. 탕, 탕, 탕.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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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탕, 탕.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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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왔다, 왔어. 야, 주니언아. 여유있게. 여유있게. 자, 이게 부신이나 방호명, 김유영 황금 배치 시킵니다. 아, 당연히 지켜야죠. 야, 이게 이렇게 치는데 광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광어 봤어 내가. 주니언이 뚫채 갖고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형님. 까불어, 까불어. 까불어. 야야야야야. 까불어, 까불어. 야야야야. 뭐 하는 거야, 너. 까불어. 까불 때가 좋은 거야. 까불어. 야, 니 거는 선장이 직접 들채 갖고 간다. 아, 감사합니다. 여유있게, 여유있게. 무지하게 까불니까. 어허허. 샤아. 으아. 천천히 해, 천천히. 다 왔어 이제. 연두새끼고 나오면 다 온 거야. 왔다, 저기 있다. 온다, 온다, 온다. 저기 있다. 오, 크다, 크다, 크다. 으쌰.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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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막 터내친다. 크다. 있다, 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 버리 안정한 크다. 크다. autoreal, 크다. 어tatransert한 크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너무나 커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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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МУiała. 천천히 해. 좋아, 좋아, МУ freelance. 천천히 해. 다 먹을까, 일단? 짜 Eleail. 됐어, 됐어. 아 이씨가 된다 다 먹을까 일단? 가 가 가 아 이씨가 된다 좋아 지윤아 나도 살았다 나도 살았다 나도 살았다 자 도시 여보 결혼 일수하셨습니다 결혼 일수하셨습니다 예 브라보 아 역시 왔다는 믿음을 져버리지 않네요 형씨 반장으로 반판장 아유씨 아유 허리야 허리 안 되나요? 즐겨 즐겨 아유 허리야 야씨 그래도 좋아 아 난 땡이 맞았어 아씨 아씨 그만 자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선장은 황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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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이거 다른 명이세요 선장으로 갔습니다 선장은 황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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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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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현 방어 81 네 다 큰 거 하나 붙여야 되는데 자 가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가보세요 자 이 포인트에 와서 수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1위였던 허덕규씨가 꼴팀에 내놨습니다 허덕규씨 아니 그럴 거 같았어 허재 형 여기 와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하하하 아주 단독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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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점심 맛있게 먹었는데 반 맛이 뚝 떨어지네 그래도 부실이 나쁜이 없잖아 안 될 수 없어 부실이 단독일이 아니야 병원이 갔네 갔어 하하 하하 살아있다 살아있은 느낌 하하 하하 진짜 빠르게 하하 여기 감독님 카메라에 얼굴 너무 가득하잖아요 간등 한번 채워볼까요 조금만 들어와서 하하 뭘 해도 좋아 자 자 넣으시면 됩니다 대로 끝나면 이경규씨가 황금벨치입니다 오 아 우리 이경규 선수 양 투지가 대단해요 압도적 1위를 하기위해 오 그렇게 잊어버린 거 찾아야지 머릿속에 황금벨치가 가득 차있어 하하 저거 뒤집히면 진짜 진짜 미친다 뒤집해 또 마시지 경규 형 잡으러 가자 아 아 아 목표가 생겼다 경규 형 잡을 때가 제 집 수근이 형이 따서 경규 형을 잡을 것인가 주현이가 배치를 딸 것인가 이때 빨리 우리 셋 중에 하나가 잡아야 된다고 야 이거 주의고 안 떨어지나 들어가게 아 나 진짜 이거 뭐 이렇게 오래 해 물론 다 나온 것 같은데 서는 좀 길게 하고 주의고 떨어질 것 같은데 내 느낌에 아 한 마리만 딱 대우면 그냥 고장 빡 찍는데 아 중간에 아까 놓친 게 너무 아깝네 그러니까 못 잡을게 야 오늘은 그냥 물러쓰지 않는다 나 이때 잡아야 돼 그래야 경규 형이 긴장 꽉 하지 구당탕이 한 번 더 할 텐데 아니 구당탕이 한 번 있어 나이스 아니 구당탕이 한 번 있어 나이스 나이스 어우 좋다 나이스 어우 좋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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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으로 딱 나와봐 그냥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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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으로 딱 나와봐 그냥 야 씨 바닥이야 에라 이씨 왜 에라야 고기처럼 그러냐 근데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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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이씨 에라 이씨 에라 이씨 바닥에 왜 에라야 고기처럼 그러냐 근데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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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이씨 바닥이 고기가 땡겨봤어야 되는데 바닥이 고기처럼 땡겨봤네 바닥이다 아이씨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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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진짜 해안하다 해안 팍 쳐라 팍 한 번 쳐라 와 이런데 안 물어 들어가 보세요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거기 안 나오네 에이씨 후 어우 울만도 한다 진짜 왜 안 물은거지 아 심각하기도 열심히 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가 나는 말하지 병현이는 다이야? 괴롭긴 괴로운데 안 나와 협복이 어디에요? 거기 나온다고 지금? 예 지금 일타일피로 나온답니다 가보십시오 이동하겠습니다 일타일피로 나온답니다 어디가요? 예 지금 일타일피로 나온답니다 가보십시오 이동하겠습니다 일타일피로 나온답니다 어디가요? 여기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서 선거 보겠습니다 일타일피? 처음 듣는 얘기야 일타일피 근데 얼마를 간다고? 20분 갑니다 선생님 20분 일타일피래 형 이네나 어디는 아니 무실이 당황을 안고 당탕탕이 두 타임은 늘 있었던 것 같아 한 번 해야 돼 빨리 둘 셋 중에 한 명이 잡으면 쫓아가는 말이 있잖아 어 둘째가 한 마디 나와야지 사이즈가 방흥을 몇 세지 이상이 최고로 쓰이는 거에요 우리 기록? 아니요 어디 매달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80cm 이상 80은 다 넘는데 그러니까 니게 제일 큰 거지 내 거하고 수근이가 87이라고 그러죠 어 87 동탈해 수근이가 양보하겠죠 어? 수근이가 양보하겠죠 87인데 내게 더 나가요 어? 제게 더 나간다고 87인데 무게 그러면? 어? 자 방성적인 배티를 찾으려면 200kg를 달성해야 됩니다 그래 200kg 오늘 잡은다 진짜로 네 이야 이거 뭐 있을 거 같은데 어? 어? 돌살 봐 야 이거 뭐 있겠는데 큰 놈이 있을 거 같은데 어? 어? 장난 아니에요 어? 장난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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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나 하냐? 지금 밑에 어군이 미쳤대요 여기가 마를 거 같아 이야 1 2번 멀미 좀 하겠다 와우 좋다 넘실넘실 좋다 좀 시대요 좀 시대요 아 싫어 아 싫어 속이 안 좋은데 이게 안 나와요 약 먹어서 동태비 해줘?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못해 이 정도 파도를 올려서 나오면 크지 물살이 있어 나무 풀 것 같은데 그지? 히트? 히트?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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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 돼 빠져야 돼 히트? 아냐 아냐 나 줄 걸렸다 형 나 줄 걸렸다 형 화 한 장 하겠네 야 그 줄에 나도 걸렸어 클났다 이거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아 허재형 꽃받 야 무궁아 아 허재형 꽃받 이 돈 반전 또 올렸다 이거 여기 걸렸어 무궁아 열 뺄게 아 진짜 열 받아 아 나 진짜 짜증 났어 아이씨 아 이게 몇 번째야 도대체 라이브가 40분이야 라이브 게임 라이브 준비해주세요 벌써 3시 20분인가? 근데 라이브만 하려고 하면 어먼데 오네 아까 같은 데를 봐야 되는데 좀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 누구 주머니에 글루텐 없어요? 떡밥이라도 전세계 라이브 10분 전입니다 너무 나온다며 아 자 라이브 3분 전 하나만 딱 놔주면 되는데 라이브란다고? 자 라이브 시작됐습니다 오전에 오신 분들 많이 놀라셨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계속 여기 있었어요 한 마리가 나올 것이냐 라이브한테 하이 자 이제 생방 시작됐습니다 자 던지면 나온다는 곳이니까요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던지면 나옵니다 자 생방으로 자 한번만 봐봐 골라 잡아 골라 잡아 골라 자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생방으로 노래 잡을 수 있을지 자 게스트가 한번 넘어가잖아요 허덕규 노래기 허덕규 씨라고 여러분 아세요? 연예인 허덕규 씨라고? 허덕규 씨랑 뭘 하라고 뭘 하라고 던지는 못하려나 던지나 던지네 던지터 던지oint 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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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쨘다 쨘다. 우식 같다. 쨘다. 우식 같다. 쨘다 쨘다. 우식 같다. 쨘다 쨘다. 우식 같다. 쨘다. 뭐야 이거 왜 쨔지? 뭐야? 뭐야 이거 왜 쨔지? 저기 저 티는데? 아 이거 뭐야 이거. 창창 아니야? 창창 아니야? 창창 아니야? 아 쨉 오 드래그를 막.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르는 소리. 이게 그르랍니다, 하나 봐. 엄청 치고 갑니다. 뭔지 모르지만. 만색이 예뻐야 돼. 엄청 치고 갑니다. 뭔지 모르지만. 만색이 예뻐야 돼. 뭐야? 뭐야? 참치, 참치? 쨔다, 쨔다. 부실이 갔다. 매다다, 매다, 매다. 쨔다, 쨔다. 부실이 갔다. 매다다, 매다, 매다. 매다다, 매다, 매다. 뭐야, 이거 왜 쨔지? 뭐야? 뭐야, 이거 왜 쨔지? 뭐야? 아, 저기서 튀는데? 아, 이거 뭐야? 참치, 감치? 아, 이거 뭐야? 참치, 감치? 오, 드랭을 막.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르는 소리. 이게 그르랍니다, 하나 봐. 엄청 치고 갑니다, 뭔지 모르지만. 만색이 예뻐야 돼. 엄청 치고 갑니다, 뭔지 모르지만. 만색이 예뻐야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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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 참치? 뭐야? 뭐, 참치 같은데? 참치, 참치? 참치가 매네, 참치가. 참치가 매네, 참치가. 참치가 매네, 참치가. 아, 이건 아닌데요. 여기가 경진이라. 여러분, 참치가 나왔습니다. 아,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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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치. 아, 참치. 아, 참치. 아, 참치. 아, 참치. 그래도 라이브에. 네. 라이브야, 뭐 보여주세요. 여러분, 참치. 그래도 뭐. 네, 대상어종으로. 지나가다 꼈어, 지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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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치. 아, 참치. 이렇게 당겼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대상어종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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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대상어종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뵙하라. 네. 한 마리 잡아라. 알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칭찬 같은 거 없겠죠? 많이 좋아하십니다, 이재분 씨. 라이브에서 잡아냈시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올게. 분실이와 방어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삼치 잡는 모습을 보여드려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이숙은. 몹쓸 친구예요. 수고나. 니가 잡은 삼치가 내 미끼를 치고 나가고 잡은 거래. 어? 야, 수고나. 왜 말을 안 들어? 들었어요. 내 미끼를 자르고 너한테 간 거래. 잘했네요. 어? 잘했어, 형님. 허재 형 계속 남탓하고 싶은 거야. 다 안 잡히면 다 핑계야. 아, 다 남탓해야지. 이 와중에 또 3참대 한 번 더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낚시 10시간 지났고. 현재 1위, 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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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1위, 이때곤. 와, 한 마리면 잡는다니까. 저거. 현재 꼴찌. 허덕규. 어? 허덕규. 어? 허덕규. 허덕규. 허덕규 선생님. 그 안 좋은 DNA를 다 갖고 있다는 허덕규 선생님. 악마와 학지를 동시에 다 하고 계시는 허덕규 선생님. 한 마리만 와라, 한 마리만. 순이 확 바뀐다. 라이브 30분 남았습니다. 와, 진짜 빠르다. 그리고 오늘 남은 낚시간은 한 시간 반입니다. 한 시간 반? 대로 끝나면 이경규 씨가 황금해집니다. 이제부터 끝내죠, 뭐. 뒤집자, 뒤집자. 준현아. 아, 물어. 분명히 한두 마리는 나와. 나오지. 그런데 누구한테 나오냐가 문제지. 자, 누군가 한 마리 심었다면서. 그렇죠. 한 마리에 나올 텐데. 저킹의 문제. 이게 뭐의 문제야? 생성들의 문제인 것 같아. 우리한테 문제가 전혀 없거든, 지금. 문제가 뭐 있을 게 없어. 겨드랑이 피날라 하란다, 지금. 맞아. 겨드랑이 피날라 그래. 겨드랑이 털 빠지겠어, 털. 오른쪽만 무모증 되겄어, 아주. 왜 자꾸 겨드랑이 겨드랑이 하냐면요. 아, 설명할 때도 또 아픈데 또 해야 되네. 갑니다. 이게 이렇게 치거든요, 오히려. 지금 아플 수밖에 없나. 이걸 지금 10시간째 하고 있어, 10시간째. 10시간째. 아프겠네요. 왼쪽 팔 길어지겠는데, 겨드랑이 찢어져가지고. 잘 보세요. 맞지? 오른팔이랑 왼팔 길이 차이 나는 거 보세요. 자, 보인트 신청이 많으십니다. 모두 보시세요. 내가 라이브 카메라만 오면 장 피디를 고발하려고. 아침에 라방 보신 분들, 저녁 라방을 보시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낚시를 좋아해도 새우잡이 배를 탄 건지. 저 사람이 악마예요. 과연 이것을 취미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팔 아파. 이것은 취미가 아닙니다. 노동입니다. 노동입니다, 노동. 출농이란 판을 위해서 10시간째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취미생활입니까? 이건 노동이에요, 노동. 점심도 먹지 못하세요. 여기 보세요. 군밥이나 먹고. 점심을 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 어떻게. 저거 뭐야. 형 선배. 힘드네요. 아, 그래요? 저의 안심자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너무 자네, 너무 자네.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한 짓입니까? 자, 일하세요. 자, 일하세요. 세우자맨도 이렇게 일어나지. 비 소리 나면 일합니다. 자, 라이브는 10분 넘어갔습니다. 좋아. 이상하게, 라이브 할 때 왜 고기가 안 나올까? 병현아! 좀 더 활기차게 해. 아, 예? 어. 좀 더 활기차게 해. 형 좋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이씨.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냐, 지금 상황이. 네. 행복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지. 네. 먹고 잡아야 맛이냐? 그렇죠. 야구라는 도시험으로 뭐가 돼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하하하하. 당연히 도시험이죠. 하하하하. 낚시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야구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일찍 하면 돼. 하하하하. 아이씨. 자, 라이브 3분 남았는데 마지막 인사하고 극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은요 아침 4시에 나와서 지금까지. 하하하하. 하고 있어요. 하하하하. 하고 있어요. 하하하하. 아, 죄송합니다. 라이브로 삼취장 정도. 그밖에 못 보여드렸어요. 하하하하. 아, 여러분. 네, 미안합니다. 참 면목 없습니다. 본방에서는 아름다운 모습 볼 수 있어요. 본방사수. 안녕.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반갑습니다. 아, 낚시 정말 재밌네요. 하하하하. 다음에 시간 있으실 때 꼭 12시간씩 낚시하세요. 하하하하. 꼭 12시간씩 낚시하세요. 하하하하. 사랑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황선장. 혜신 황선장입니다. 하하하하.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올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오면 제가 꼭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와! 나야나. 또 만나요. 나야나야나. 나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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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어이가 없네. 왜 안 나오는 거야? 나야나. 자, 남은 낚시 시간은 1시간입니다. 하하하하. 진짜 한 마리만 잡자. 하하하하. 한 마리만 물어라. 그래야 희망이 있지. 그래야 재밌지. 응? 아우, 하나만 오라 씨. 이 정도 한 번 와서 뭔가 하고 들여다보기나 아것 다 나갔다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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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어로만 들여다보, 박어로. 하하하하. 이거 주시려고요. 저 빨간게야? 이 빨간색 거 잣잣잣잣 실리 있잖아요. 저 위에 있는 거?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바다 많이 나와봤어도 이런 호구 만나기 힘들거든요. 30분 넘었어요. 마지막 포인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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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힘을 다 써보자. 힘들 때 또 하나 뭐가 와요. 내 자리가 두 별 힘든 거 같아. 중심 잡지다. 아, 오늘까지 무지하게 열심히 하네. 바람이 동풍입니다. 물은 정판 한 대로 하는 거죠. 마주치는 거죠. 만약에 이 지금 아까 보여줬던 그 오군이었으면 3,57개가 뭡니까? 진짜 나 진짜 그 오군이면 진짜 그냥 넣으면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옛날에 시해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배운 거. 이런데 진짜 물려 대박이야. 저 반대쪽으로 팝핑 쳐보면 안 되나? 한번 해볼까? 해보라요. 팝핑으로 걸면 인정이에요. 인정합니다. 팝핑 걸면 인정이에요. 오, 야, 야,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자, 완도 바다에서 인정통은 고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현경 당분편지 확정.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쌍가족. 저 태양 옆에다가 내 얼굴을 비워줘. 알겠습니다. 활짝 운전하고 나라. 형님 해냈어요. 잘했어. 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젠 동안 한 500km 운전하신 것 같습니다. 관사장님한테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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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얼마나? 아, 예. 참으로 오래가 빠릅니다. 아, 나 좀 막. 대박입니다. 이런 일이 날지 몰랐어요. 아, 에드와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나마 덥지가 않아서.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좀 시원했어. 우리 장 감독님이 안 잡히는 날 항상 목이시더라고. 오디오 꽉 채워주려고. 하하하하하하하 오디오를 본인이 채워. 그러니까. 악서가지고. 말을 안 하잖아요. 하하하하하 피곤해서래, 피곤해서. 최대한 보자. 최대한 보자. 최대한 보자. 어떻게 되실 것 같아, 냉정하게. 누구 오긴지 모르죠? 어떻게 근데 사이즈가 똑같이 나와, 또. 우와. 우와.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진짜 똑같이 생겼네요. 그래, 얘는 같은 듯. 우와. 우와. 그게 이겼겠다, 뭔진 몰라도. 몰라. 얘가 좀 안면이 있는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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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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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요리하시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어, 제빵으로 타닦기. 그다음에, 방어회합니다. 저희는 저, 방어, 방어. 생선가스. 생선가스. 당어 무조림. 당어 무조림. 우리는 전복, 버터구이. 전복 버터구이. 그다음에 추억의 소세지. 추억의 소세지. 추억의 소세지. 추억의 소세지. 추억의 소세지. 제발 태우지 마세요, 형님. 허재형 함박스테이크 다 태웠어요, 지금. 하하하하 얘들 비늘이 없는 것 같아, 다 있어야. 비늘이 없는 것 같아도, 침은 다 나와. 하하하하 할게 많아져. 빨리 갈게요. 고기 자체는, 지금 되게 좋아요. 상태가. 됐어. 자, 타닦기 형 됐고. 야, 오늘 나 허재 형님, 뺏지 받는 줄 알았는데 끝까지. 오전에는, 오전에는 허프로에 뭐 다 나왔는데. 허덕기, 허덕기. 뺏지 받으려고 손에 물집 나고 까질 때까지 했는데. 부실이, 첫 부실이. 아주 단독일이. 단독일이. 이대로 간다며 방금 뺏지입니다. 아, 무조건 타는 거야, 오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 아, 말이 되는 거더라. 안 났어, 예상보다. 선배. 어? 뺏지 받는 날은 왠지 얌전해지죠. 이상하다니까. 그리고 뭔 얘기할지 생각해야 되고. 아, 착해졌어. 착해진 느낌이야. 아니, 아니고. 분노나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사람이 굉장히 착해져. 그리고. 말도 잘 듣고. 다시 한 눈치도 보게 되고. 생긴 사람한테 기다리고 있는 느낌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얼굴 핀 거 봐, 새싹에. 아, 참. 어제 저녁이랑 너무 달라. 어제 저녁이랑. 먹을 때도 부글부글한데. 오, 참치 수준이다. 지금. 방어 완전 제철이잖아. 와. 제철이라 그런지. 이 살이 탱글탱글하네. 오. 우리 회집 하셔도 되겠는데. 회집 하셔도 미남 회집. 미남 회집. 미남 회집. 와. 됐다. 와. 잘한다. 아까 달다고 그러잖아. 이야, 선생님. 방어는 무슨 소고기 같네요. 육고기 같다, 육고기. 부들부들하지? 색깔이 아주 죽였다. 야, 이 방어 진짜 맛있겠다, TV. 소스가, 타르타르 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끝판왕이야, 끝판왕. 와, 맛있더라. 오, 전복이야? 맛있겠다, 그것도. 마늘에다 싹, 그렇지? 이야, 아파트 구역까지. 병현이 뭐, 지금 봤으면 이제는 뭐. 서로 누군가 죽을 때나 보겠다. 에? 서로 누군가 죽을 때나 보겠다. 에? 그치? 다시는 낚시 안 할 것 같고. 아이, 아니에요, 형님. 아니야, 약은 꽂혔어, 낚시에.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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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아, 누가 그랬어? 아, 누가 그랬어? 아, 누가 그랬어? 저 아니에요, 여기. 얘가, 얘가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랬어? 네, 전복이. 조심해야지, 병현아. 전복이. 타닭게 먼저 할게요. 와, 저기는 토치로. 와, 기름 끓는 소리가 난다. 야, 제빵은 진짜 맛있겠는데? 좋아 보인다, 나는 잘 몰라도. 아니, 살이. 뒷갈이. 뒷갈이 틀리지? 어. 너무 예뻐. 깨끗해. 어, 녹겠다, 녹겠다. 깨끗해. 예술이다, 예술이다. 아, 죽인다, 죽여. 이야, 이제 한번 껍데기 위에다가. 네, 껍데기 위에다가. 아, 이건 찍을 맛나지, 형아. 오늘은 푸짐하게 방어 잔치입니다. 아우, 좋아. 그러면 총재님께서 광어집, 조림, 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조림을 제가 한 점. 아, 조림. 조림을 살코기와 물을, 물을 꼭 드시면. 아, 물을 먹어야 되면서? 진짜 깨끗해. 자, 조그만. 누구야? 아, 김준현 선생님께서. 과세 질렀다라! 과세 질렀다라! 이벤트에 방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처리냈네요. 안녕하세요, 다시. 조심하세요. 다시 조심해드려요. 허감독께서 한번 먹어보면서. 정말 깨끗합니다, 회가. 깨끗하고. 내가 잡은 건 아니지만. 이게 대박. 제빵어 형이 잡은 거야. 제빵어 형이 잡은 거야. 제빵어 형이 잡은 거야. 집 잡혀 더 깨끗한 거야. 집 잡혀 더 깨끗한 거야. 너무 맛있어요. 우리 그러면 우리 김 선수도 한번. 이번엔 방어 한 번만 드셔보세요. 방어. 내가 골라줄게. 이거요? 내가 살 골라줄게. 이름 써놨어, 아까 토치로. 여기다가. 와사비를 간장해서. 간장만 살짝. 간장만 살짝. 꼭 들어가야 돼, 고추네 이거. 와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이거. 오오오오오오. 살아있는 거를. 그러면 식사를 시작. 식사를 시작하시죠. 왔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와아. 이야, 방어와. 맛있다. 그 참치 수술 참치 수술이다. 맛이 이야. 제빵어. 이야, 완도에서 전복을. 형, 점수에. 이거 맛조심에 이렇게 맛을 수 있어요? 먹어! 맛있네! 김선수, 아리조나 있을 때는 뭐 먹어서 주로? 아리조나 있을 때는 처음에 미국 아이들하고 스테이크하고 그런 거 파스타 한인식당에 몇 군데 있어가지고 내가 이 장면이 지금 이 토크가 되게 생경스러운 거 알아요? 게스트한테 질문을 했어 경기야 게스트한테 뭣 방송에서 나올 법한 질문을 하고 병현이 형 미국 생활 토크가 오늘 처음이야 지금 이틀 만에 배송이 형이 형이 형 내가 지금 정신성을 상실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1년 2월 만에 맥이 타는 거야 단독으로 아 1년 몇 개월 만에? 1년 2개월 만에 아 진짜? 팀전 빼고는 선생님 딴 적이 없다니까요 아 그래? 딴 적이 없다니까요 아 그래? 네 우와 아 단독으로 다는 게 1개월 2개월인가? 그래 팀전으로만 더 앞으로 더 착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그렇게 의시되고 그러셨던 거예요 형님? 나 뺄지 없다고 큰 무시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개인연으로 해서 뭐 총무게 뭐 빅사이즈 그런 거 해서 따본 적이 없어 그저 앵벌이 생활한 거야 앵벌이 하나 주면 하나 달고 하나 뜯어라면 뜯어주고 불쌍한 거 1년을 보냈어 감회가 새롭잖아 맞아요 그럼 선배님 혼자 나가서 원샷으로 소감 얘기한 게 없었어요 정정당당한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맞쌍! 맞쌍!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찬스가 참시 잡을 때 있었어요 그걸 주면 네가 깨끗은 거 아니야 생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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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일날 잔인하게 밟혔어요 생일에 좀 태곤이가 생일도 아니고 황금 때 나를 지금 지금 밟았어요 아 이 좋은 날 네가 다 망치났어 야 어떻게 하냐 이 태곤이 전 그러고보면 참 좋은 아이잖아요 뭐로 좋은 아이야 네가 난 네가 다 다 뭐로 좋은 아이야 네가 난 네가 다 다 네가 다 국민 짓지 내가 국민 짓이네 아 그래? 엄청 오래 됐구나 아 그래? 엄청 오래 됐구나 야 병원아 네? 토크에서 참가해 아니 너무 먹는 거 아니야? 아 나 듣고 있었습니다 어? 듣고 있었어 듣고만 있지 말고 아니 한 번 쳐다를 봐야지 이렇게 아 이런 얘기 하는구나 아니 근데 그분은 방송이라 말해야 되니까 식사를 좀 자제하시고 자제 형은 그냥 먹는 거야 내가 이 정도로 느낄 거면 형 진짜 좀 많이 자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안 오겠다는 거지 안 오겠다는 거지 안 오겠다는 거지 야 완전 먹티야 먹티 아니 먹티가 아니죠 형님 아 먹고 튀겠다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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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 밥 좀 야 이만큼 줘라 자 큰 박수와 함께 시상 시상 시상입니다 예 그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할 말도 없고 완도 부시리 방어 대전 꿀찌 낚시 못하는 사람 네? 낚시 못하는 사람 멍청이 오전 오후로 얘기해 주면 안 돼? 부시리 한 마리 제빵어 한 마리를 잡시 오 맞아 또다시 할 줄 아는 게 없는 허덕규 허덕규씨 허덕규씨 이게 골치가 되는구나 진짜 형인데 잡기 마리수는 그래도 좋으시네요 허덕규야 자 6위 방어 한 마리 83cm 4.9kg을 잡으신 잘 버텼다 월드 클래스 김병현씨입니다 아 3방 했네 3방 했잖아 뱃마리 위에까지 제대로 하나 버렸지 사이즈북이 있다 물고기 사이즈북이 있어 아 근데 느낌은 어땠어? 잡을 때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손에 감각이 뭐가 이렇게 진동이 계속 오니까 고기 생선이 이렇게 힘쓰나 그랬지 진짜 그렇죠 그리고 배에다가 뭘 꽂으라고 했는데 꽂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맨배에다가 배에 꽂아요 배에 꽂아요 와야야야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아 몇 몇 다 불러요? 어 그럼 멍 들고 그래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저도 있어요 다 먹는 울진에서 한 방 완도에서 한 방 한 방 다 멍 들어있어 오 자 5위 7위부터 3위까지 불러야 됩니까? 아 시간이 너무 길어요 기다리기에 근데 1위가 누군지 전혀 예상이 안되네 전혀 예상이 안되네 1위가 누굴까? 아 대박이야 1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뭘 어떻게 해야 1년 2개월만이라네 2년 2개월만이라네 어색해했어 울지마 그래서 어색해했구나 자 1위 오늘 낚시 제일 잘한 사람 방어 길이 79, 85, 87 큰 거 잡았네 통합 15.88kg을 잡으신 시즌 3 시즌 3 첫 당독 황금배치 보라워복 황제 이경규입니다 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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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250만으로 오게 아 아 1년 2개월만에 형이 아 한 마리 안 빠졌으면 뒤집어는 등 아 나 필요 없어 가슴에 후파가 줄어라 가슴에 후파가 줄어라 아유 감사드립니다 진짜 1년 2개월만에 슈퍼 오늘 슈퍼가 되시지 동네 아저씨가 뭐 동네 동네 아저씨 하세요 빨리 아 그 멘트 준비된 생각이 안 나네. 아 고맙습니다. 까먹었어. 까먹었어. 아우 미치겠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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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2개월 만에 아버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개술에서 나의 수상 성함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 축하. 야 진짜 그렇게 오래됐는지는 몰랐네. 자 이제 대망의 빅원 시상하겠습니다. 야 이거 정규 형이 또 이기면 이건 몰라. 여기도 노미네드 되어있는 거야? 아 그럼 2개 탔어야 되는 거지 원래는 동타가 없었으면. 87cm 중에 무거운 사람에게 황금배 좀 수여하겠습니다. 아 이승훈이 어제도 당했잖아 탱훈이한테. 오늘 또 당해봐라. 내가 받아야 2개 차이인데 어제도 당하고. 형이 받아야 분장하는 거요. 그러니까 2개 차이는 가져가야 되는데. 자 방호 비공. 수장자는 6.3키로 잠시. 내가 받아야 되는데 쫓아갈 수가 없는데. 이승훈이 용규야? 이승훈이 용규야? 또 이시야? 이승훈. 이승훈. 또 이시야? 이승훈. 잠깐만. 잠깐만. 광고 한번 보시죠. 그렇죠. 광고 한번 보시죠. 광고 큐. 광고 큐. 이경규 대 이승훈. 이건 몰라. 이경규 대 이승훈. 이경규 대 이승훈. 이경규 대 쫓아가야 된다. 이경규. 유 rem sha9. 6.3키로 잠시. 이경규 대 임대. 신규 대 이승훈. 아 이제 3.3키로 잠시. 2. 죽으십니다. 와 진짜로요? 죽으십니다. 우와 진짜로요? 저요? 1.2.1.1.1.1. 으아 쯔! 으아 쯔! 돌아왔다 돌아왔다! 경규 형이 돌아왔다! 이런 사기 떨려! 이건 사기야! 우와 진짜로? 내가 무거운 거였나 보다 이게 뭐야! 난 승복하지 못해! 뭘 승복하지 못해요! 연규 씨면 9.8 차이가 났네 아니 그 같은 87인데 빵이 달랐어 뭐? 무슨 빵이냐고! 무슨 빵이냐고! 공동칠빵 길이가 같으면 같이 하나씩 줘야지 그걸 왜 갑자기 길이를 하다가 무게를 돌려주냐고 4년 전부터 있던 놀이입니다 나 처음 경험해봐요 나 처음 경험해봐요 아 그때 후보자에 들을지를 못했으니까 죄송한데 재심이 이거는! 시상해달라고 시상! 2등 시상해야 된다고! 비켜봐봐 야 매니저 맥주 좀 가려고 봐라 야 소맥으로 야 내가 꼬미 비켜봐봐 상산조각 났잖아 갑시다 이경규 씨 이제 안돼 제 연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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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연행에 야 얘 말해줘요 말해줘요 유영규 씨 얘 치사할 수가 없어 나는 안 돼 안 돼 가야 돼 진상 진상 진짜 진상 야 얘들아 나하고 두 개밖에 채 안 나와 계속 두 개 채 했어요 너 얘기한테 내 결혼식이야 조금만 조금만 내 결혼식이요? 내 결혼식? 이러시면은 지인들 있는 데서 수갑 채울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자금 받으려면 빨리 채울 수밖에 알았어 이걸 밖에다가 하는 거라 자식을 밖에 하는 데로 하겠네 내가 내가 내 눈 두두두르렁 이 꼴을 못 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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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놔둬 대학이야 경규 형은 자기가 자기가 탈 줄 아는 거야 진짜로 아 그것도 수근 형이 막 막았네 아 아 진짜 야 뭐해주세요 뭐야 아 힘들어 네 저는 목표로 하나입니다 올해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 우리 경규 선배님 꼭 분장을 시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큰 웃음 한 번 줄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재형 어 배연이 앞으로 시간되면 자주 마주 놀러오고요 함께 좀 많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라 두 개나마까 다시 두 개다 다시 그래서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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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단진 어떻게 다레안경 어떻게 다레안경 어떻게 다레안 보있나 뭐 이상해 허리에 트리트하게 보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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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주민신고 들어왔나 본데 경찰에 왔어요 주민신고 들어왔어요 주민신고 들어왔나 지사하달라고 시작 난동이야 난동 끝났어요 아저씨 빨리 가세요 언제 자 오늘 고생하신 황선 자체가 모실게요 아 우리 황선자 세국의 피해자야 고생했어요 진짜로 저 형은 들어가 쉬고 싶을 텐데 잠 한숨도 못 잤다 얘들아 마음 고생이 엄청 심했다 옆에 머리가 다 빠졌다 얼마나 머리가 빠졌으면 오늘 안 나온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오늘 동풍이 불었고요 낚시꾼들은 동풍을 제일 싫어합니다 동풍을 불고 모르는 자체로 갔을 때 마주 맞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배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바람이 져가지고 조류가 오군이 엄청 보이기도 했는데 안 물더라고요 애들이 힘이 없나요 동풍을 불면 물속에서 가만히 있나요 물속에서 동풍을 불면 고기도 멀미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고기 멀미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못 봤는데 책에서 봤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그렇죠 우리 병현이는 오늘 동풍 맞았나 보다 동풍이 불면 이제 가는 고기도 멈춘다고 그랬어요 그 겨울에 12월 달 정도의 참덩 때 저만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12월까지도 안 빠지고 있나? 예 1월 달까지 있어요 거기는 사이즈랑 마리수가 제가 최고 세 자릿수까지 잡아본 적이 있어요 그 포인트에서 최고 큰 거는 몇 자리 나왔어요? 83까지 나왔습니다 83? 83이면 도시업은 신기록입니다 꼭 다시 완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12월 달에 두 달 남아 세월해봐요 아 두 달 남아 세월해봐요 금방 가금방 3등 타이라바 네 타이라보로 다시 도전하는 거죠? 오케이 그때 병현이 또 오면 되겠네 적극적 의사표시를 처음으로 했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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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출전 고수해드리겠습니다 그니까 그거 어디야? 다음 출전은 차귀도입니다 에? 차귀도 영화 제목 같다 차귀도 간다고? 차귀도는 제주도 아니야? 제주인데? 차귀도의 위치는 제주도에서 북쪽이에요 서쪽이요? 오늘 비행기 타고 가야 되나? 처음 들어봤어요 차귀도는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낚시의 메카고 가시면 자연 풍광이 정말 매일 것 같을 거예요 빨로미의 주인공은 박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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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쇼 보러 가네 제일 비싼 빨로미는 진철이 다 하네요 네 너무 이릅 날아가겠네 개방 오정은 김꼬리, 백예동, 참돔입니다 그 난리 났던 김꼬리요? 또 밤에 아니 그러면 갯바이예요? 배후에 사는 걸? 갯바이도 하고 전당도 합니다 근데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옷이야 거기는 낚시 진짜 메카야 거기도 와 그럼 뭐 거기에 갔어야지 아니 완도 와서 지금 이틀 동안 사람을 자 미화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낚시인의 성지 완도에서 외쳐봅니다 빌리 미 자 어제는 빗질을 뺏겠지만 오늘은 또 찾았습니다 행복미 낚시가 어렵다미 도시어보 또보자미 자 스타피치 다시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스타는 내꼬미 오늘도 가까스로 지켰지미 완도 낚시는 항상 빗재미 12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리리인지 미 에블바리 바롬 미 바롬 미 바롬 미 바롬 미 바롬 미 바롬 미 와 날씨 너무 안 좋네 집에 가겠는데 한 30분 있다가 야 바람과 비와 파도와 야 바람과 비와 파도와 아 여보세요 잘 지내죠 지옥의 고성 천둥 날씨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뭐라고? 애초에 물이 가는 날이 아니라고? 두 물이면 어부들도 쉬는 날이야 날씨 30분 지났는데 긴급 대기 들어갔습니다 아 30분만에 저 짐이 좋은데요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 이렇게 안 될 수만 했나 고성만 오믹 못 잡네 배 몰고 자기도 가면 안 돼? 강제 지친 것 같은데? 강제 추노됐다 추노 야 이 참돈들아 뭐야 야 쑤르르륵 가져가 전장님 물이 안 가요 골든타임입니다 같이 하십시오 지금 못 잡으면 자 이 빵이 없다고? 이 골든타임인데? 예 내 수박수 뭐 하나도 빠짐없이 착착 들어 맞는구만 여기가 지옥입니다 이야 왔다 오 크다 이거 왔어 왔어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오 크고 살았다 이승 오 왔어 오 왔다 오 왔다 왔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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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아 왔다 아 뭐야 경기 왔어 경기 왔어 진짜 왔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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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크다 커 큰 놈이다 야야야야 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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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형 들어야 들어야 무실이야 무실 안 뜬다 이런데 무실이면 무실이면 들어야 되는데 어? 천둥 같은데 제발 말해줘 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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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 이즈 굿 채널A10 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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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한글자막 by 한효정